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시고 말하시는 요새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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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흥몬에 건어 추가된 다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건어가 초반에는 약해 보였는데 나중에 엄청 세더라고 알지? 아 예전에는 요새의 심장에 직업이 많이 없었는데 아 요즘에 직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졌어 그리고 안 그래도 생방송 할 때 요새의 심장도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요새의 심장 그리고 요즘에 겨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라프를 준비해봤어요 뒤에 귀엽죠? 올라프 올라프 맞아요? 내가 아는 올라프랑 제가 제 영혼을 뺏겼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의 심장은 여러분들 저희가 4대4로 팀을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의 요새의 심장이 있거든요 저 심장이 파괴되면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 심장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성이 파괴되어야 돼요 상대방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부터 타워부터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진에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부셔지면 그 팀은 탈락하게 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스어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야야 자 팀 뽑아보죠 모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뾰로 모사 레르림 빨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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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난 파란팀야 무슨말이잖아 넌 반말하지 저노봐 저 어린놈의 시키가 반말하잖아 그 팀 가면 계속 반말도 내가 말하잖아 제발 뛰어내지 좀 마 뭐야 꺼져 저 녀석 팀 뽑아줌나봐 뭐야 네 빨리 빨리 delve 네 리타 절로가 자 하하 놀러 갔네요 야 사이좋은 두명이 네 같은팀을 하게 됐네요 어차피 반반이지 빨강 아니면 블루인데 이왕이면 블루였으면 좋겠다 개미지옥에 빠진 통계학적으로 지금이 블루다 야 통계학적으로 여기가 블루다 쟤 이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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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재홍이야 야 야 거기 거기 부럽다 아 아 부럽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통화만 가셔가지고 팀을 뽑아주시구요 네 어떤 능력을 할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직업 두개 선택가네 오 오늘은 직업이 두개가 선택이 가능해요 두개나요? 네 두개나 가능합니다 네 그럼 또 들어가올게요 냉랭 자자자 우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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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님 저희 그거는 어때요? 두명은 광부를 꼭 하나 넣는거고 두명은 사제를 꼭 하나 넣는거야 광부를 두명이나 하자고? 광부 두명만 파는 항상 망하지 않았냐 근데? 직업이 두개잖아요 두개? 두개가 되지만 항상 그렇게 했을때 망하긴 했어서 맨날 졌어 아니다 근데 초반에 빨리 업그레이드하면 좋은데 근데 이게 광부를 업그레이드해서 그 두명광부를 업그레이드해서 좋을건 없긴 해 아버님 아니면 사암살 어때요? 사암살? 암살도 아버님 이거는 사람 준비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포탑 깨는 게임이야 어허 야 근데 그것도 정해야겠다 중복이 어느정도까지 됐는지 어 중복 두개까지만 된다고 할까? 잠깐만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중복 두개에다가 선택 두개하니까 경우의 수가 4 4개네 경우의 수가 그래요? 왜냐면 2 2는 4니까 중복은 두개까지만 야 다 자자 그치 암살자 암살자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 암살자 두개가 암살자 두개가 필수야 암살자 두개 필수야 무조건 아처한다고 하면 팀의 아처는 두명만 가능한 자 이렇게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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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나 지금 뭐할까? 전사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멋사는 암살자랑 전사할래 암살자랑 전사? 그거 나쁘지 않지 그러면 내가 사제할까? 전사 뒤에서 내가 보자 좀 잘해줄까? 사제 좋아요 나 사제 잘해 사제랑 사제랑 강만해 음.. 사제랑 권어할래 사제랑 거너도 좋지 사노 암살자 암살자는 꼭 있어야돼 암살자 두개 그럼 제가 암살전사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궁수가 없지 않냐? 궁수없어도 되나? 궁수광부? 어 궁수광부 좋다 궁궁왕 나는 암살마법사 암살마법사? 내가 건허하잖아 내가 근데 마법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수희님이 암살 건허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암살건허 암살건허 근데 수희님이 건허를 잘할까? 수희님 암살자 잘하던데 그래 암살자 전사하세요 수희님 전사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노 잘할 수 있습니노 암살전사 두명 잘할 수 있습니노 어 에드팀 참가 야 이거 이겼다, 게임 일단 이겼어 수박하는 남자였죠 우리 팀 팀 참 너무 좋아야 조우우우우우우우우우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다 다들 지거 뭐 하실겁니까 난 광부다 광부겸거 희망하는 거 받습니다 네 광부전서 거너다 오케이, 거너? 거너랑 또 어떤거? 거너랑 또 어떤거 왕구다 오케이, 그러면은 니타님은요? 나 어색신겸 힐러다 어...그러면 제가 남은 직업 두개를 할게요 마법사랑 궁수 오케이 마법사랑 궁수 근접없다 내가 근접이군 오케이 가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돌립시다 저희는 저희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준비가 완료됐으니깐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 파리타임 고보고 야, 잠깐만 처음에 사제하면 안돼 근데 거너에도 안되는데? 사제하자면 그냥 처음에는 아버님 전사죠 왜냐면 나는 사제랑 그것만 가능하거든 나 사제 진짜 잘하는데 빨리 광보한 다음에 우리 돈 벌잖아? 다 광보한테 몰아줘 어? 자, 얼마씩 있어요? 이거 돈 모은 다음에 저희 그거 합시다 저희 초반에 가야되요 초반에 길 이어야되요 어, 젠장 어 어 아, 아버님 죽었다 사과, 사과, 사과 따먹어서 사과 이거 100원 주거든요 맞아, 사과로 돈 벌어야 돼 맞아, 맞아 멋사과 할 줄 아네 자, 이거 지난번에 고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거 죽으면 돈 들어오거든? 맞아 일부러 죽으면 안 돼 사실 어, 어 사과, 사과에서 다 피 나 지금 사과 근데 점프하다가 실패했어 야, 나 50원 뽑았어 이걸로 길이 짜 돈 가져와, 돈 가져와 50원으로 길이 가능한?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200원 있어야 돼, 200원 어, 야 그러면 돈 줘봐, 다들 어 나 100원, 100원 있으면 이을 수 있어요 나 100원 있어 야, 저쪽 먼저 먹는 게 중요해 나 100원 있어 야, 너가, 너가 모아 수표 101 오케이 산다 수표 101 1 아, 수표 수표 10 10 10 10 10 10 10 오케이 했어 뭐 사줄까? 재료 뽑았음, 재료 뽑았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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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길이로 갑시다 나도 이거 하나 해야지 야, 시리랑 나무판자랑 다 산거 맞지? 나도 샀어 우리 두개인 야, 저쪽은 이으면 안 된다 우리 쪽만 이어야 돼 쟤네들이 못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우리가 저쪽 간 다음에 저쪽 팀 기지를 이어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아, 저희가 유리하게 이으면 되죠, 아건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란 뜻이었어, 머사야 맞아 바보냐? 이을 못하는 거야, 뭐야, 머사 맞아 멍청해가지고, 정말 멍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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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족하네, 블록이 어, 됐다 혀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오, 좋아요 자거리다, 자거리 야, 이거 힘 누가 먹었냐? 전사 있냐, 머사 전사야? 머사 전사 머사 전사 머사 전사면 머사 먹어야 돼 나 독사가 먹었어, 아파 머사라서 전사예요 야, 우리 여기만 잘 지키면 돼 한 명이 여기 망 잘 보고 있고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만들어 놨네 제가 만들어놨죠 제가 아주 훌륭한 옆에 올라가게끔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 우리 여기 여기 딱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되겠다 저 저기는 어 뭐야 궁수있네 알았다 알았다 나 사과먹어서 돈 얻었다 줄게 야 얘 이거 어떻게 만든거지? 아 저거 옆으로 이은 다음에 한거구나 역시 건축가 야 쟤는 아직 넘어올생각 못하는거 같으니까 우리 사과파밍 열심히 해야겠다 일단 저 그럼 처음은 궁수 들고 가겠습니다 광부 돌캔다 좋아좋아좋아 와 나 이맵대고 처음 광부해본다 와아아아 그 광부 두분은 화이팅해주세요 난 천생의 광부 우리 집안은 네네 송송 광부 집안이였지 돌기를 캐는거라면 아주 자신이 있다구 흙수저였구만 돌수저였다 부담감이 아니니까 리타님이 사과 캐세요 맞아 리타님 리타님 좀 캐주세요 사과사과 입을 다물고 있다 방리타네 이놈 뭐하는짓이냐 똥이 마르기 때문이지 오케이 오케이 네네 처음에 다리 연결하는거 무조건 만들어야 되네 수표 10 오케이 왜 왜 뭔일이야 떨어졌죠 리타님 일로와가지고 나무판자랑 실좀 사주세요 50 빨리와 만두가 다리여 중앙에 얘네 중앙 맞어 아 그니까 좀 더 빨리하라 그랬잖아요 리타님 빨리 빨리 차달라 그랬잖아요 아 미안해 내가 빨리했어야되는데 맞아 앞으로는 앞으로는 조금만 더 빨리해주세요 한 알았어 내가 조금 서두를게 오케이 앞으로 한 3분정도만 서둘러주세요 음 잘못한걸 아니네 오늘 넘어가리다 오케이 일단 사과를 수확하고 사과를 수확하고 응 응 응 헛 헛 헛 뭐야 저쪽 저쪽 뭐한겨 야 이거 먹어 야 이기메기 맨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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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먹어 뒤에 사라 닌 맨기 닌 맨기 닌 맨기 닌 맨기 자 이제 해볼까 난 반대쪽도 먹을게 와 지금 파는거 보니 하수네 야 아 독사과 먹었어 독사과 наг 사과 파웅 내가 할게 어 다른사람도 하고 있구나 좋아 좋아 우리 방어만 잘하면 돼 우리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상대방 타우를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요 그때까지 좀 뻑여야돼 응 뻑여야돼 광구가 돈벌어가지고 우리가 전직을 해야지 쎄지거든요 아이 왜 사과 다 날라가 이거 됐다 먹었다 이게 사과 먹으면 랜덤으로 체력 회복도 하는데 돈도 줍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 체력회복 돈도 아우님 파밍. 파밍해. 돈도올랐네. 저기도 활 쏜다. 아 독 싸워먹었네.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위에? 위에 올라갔어 쟤네들. 어디 위에요? 야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왔냐 쟤네? 건방지인데? 아 이었네 쟤네. 아 젠장 진짜. 아 그러네 저렇게 이었네. 야 쟤네 있는거 있는거 빨리 견제해야 된다. 근데 우리 뭐 있냐? 건너가야겠다. 아니 저쪽도 근데 뭐 딱히 넘어오진 못하는데 지금. 그러네 겁쟁인가 봐 아직. 쪼끔 겁에 질렸나본데. 야야야. 뭐 사줄까? 뭐 아까 연결하는거 필요하다 하지 않았나. 뭐 내가 샀는데. 와. 와 리타님. 리타님 이정도면 거의. 거의. 와 새롭네. 신루트 발견. 신루트 발견. 야 이거 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이거 나무랑 줘봐요 나무랑 사와야된다 이거 장전키가 어떤거였더라? 자클리 나 죽었어 광부 뭐해요 지금 뭘 뭐야 일하고있지 야 이거 총 어떻게 쐈더라 얘들아 이거 장전 어떻게 하는지 아는사람 아 버리기키였다 아 맞아 버리기키 버리기 광부 돈 벌어와 돈 알았어 미안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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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 그럼 거금을 리타 암살자다 리타 암살자 불었어 로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호 호 야 암살자 조심해 잡니다 야 리타 암살자야? 니가 그리 싸움을 잘하라 야 쟤네 자리 진짜 잘 잡아놨네 저쪽에다가 잡아놨네 자리 잘 잡아서 때리지도 못해 아니요 아버님 제가 한번에 가는 길을 만들어두겠습니다 저 먼저 2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리로와 이리로와 야 이거 왜 건어 총 안나가냐 야 이거 총 안나가 이거 남순이한테 물어봐라 이거 총 안나간다 나 풀렸어? 총알이 안나가 야 정신차려 건어야 정신차려 넌 총리 나갈 수 있어 건어 숨 쉬어 건어야 숨 쉬어 너 할 수 있어 야 이거 건어 쓰지 말고 일단 사제 써야겠다 안되겠다 건어 전사사제조합으로 갑시다 전사사제 내가 뒤에서 힐 해줄게 차라리 서포트 해주는게 낫겠다 안녕 열심히 해야지 전직하세요 이씨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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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 밑에 안보이는데 나 어떻게 자꾸 죽이냐 이씨 자아 상대팀 포탑 공격 가능 자 떴습니다 이제 지켜야되요 야 쟤를 어떻게 하지 나 여기 집에 나오고있어 나 죽었어 리타한테 죽었어 ness 우 Bir 저기요 광복 님 돈 언제 벌죠? 아니 왜 이러시지 진짜? 빨리 3차를 4차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두검 해가 아니야 아 걔 안 riders 죽여야지 아 나 4채였지? 난 왜 이렇게 못 추기나 했더니 4채였어 이게 신의 순결이 힐 기능인데 우리 팀이 있어야 돼 팀이 있어야 돼 힐 수 있어 만드기 망창이 만드기 망창이 사제 조금만 전직하면 답없다 야 내가 오늘 서포터 능력이라 약한 긴장 해야되는데? 아 만드기 잘해 내가 일단 첫번째로 첫번째로 업그레이드 할건 으하하하하하하 뭐데요? 코너? 코너가 낫나? 아 야 한번 피했는데 젠장 허리가 없어서? 야 자리를 잘 잡아야지 그거네 먼저 3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3차까지만 3차 후다닥 하세요 저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만드기 아차 해가지고 우리 진짜 난리 났어 아차 아차 만들기 떨었다 떨궜다 떨궜다 오케이 수인님 뭐야 아 이거 뭐야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체력회복만 되네 이거 머싸야 우리 저쪽에 길 있거든 저쪽으로 가보자 어디 길이야? 오 쪼쪼쪼쪼쪼 얘도 먹고 얘도 먹어요 이따 먹어야겠다 근데 나도 이제 긴장 해야되요 이거 상대방은 포장 공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애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 갑자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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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만들기 리타님 소리 들리거든요 오케이 한번 이렇게 외쳐주고 없지? 없는 거 맞지? 어 피했다 야 이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잘 잘 잘 지켜보자 아 나 보여? 좋았어 아 나 보여? 나 암살 풀렸어 암살 풀렸어 암살 풀렸어 뭐야 나 왜 주먹이 박혔어 야 만드기한테 다 죽었는디? 아 만드기 너무나 활 잘 써요 아버지 아 델시키가 딴 거였어 아 진짜 아 이거 키세팅 누가 해놓은 거 아이가? 메농 내 파워무빙을 맞봐보시지 내 무빙 엄청나지 이게 어디서 우리 요새를 자자자 아 스윙님 좋아 아 스윙님 살아있어 어 어 어디있죠? 사제전사 조합으로 갑시다 야 야 근데 쟤 활을 죽일 수 있게끔 여기 이어놔야지 어떻게 될 거 같아 안 이어져 있으니까 쟤를 못잡겠네 돈이 있어야되요 갈려면 돈이 없어 야 그래도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해놔가지고 어? 못사야 100원 어 야 너 대식이야 그거? 아 이거 아 이거 눈 아 이거 눈 때문에 점프가 안돼 맞아 나도 그래서 죽었어 일로와 눈 때문에 점프가 안돼 오오오오 뭐야 야 업그레이드 쟤네 벌써 했어 업그레이드 했어 암살짜 아 쟤네들은 벌써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니 쟤네들은 키스가 많아 키스가 많아 아 야 8킬 해가지고 저거 돈줬나? 응응응 아니야 쟤네들 핑맨이 광부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가 2차 한 다음에 다른 사람 전직시켜줘 우리 광부는 야 죽을래? 네 시켜줄게 누가 어딜가래 야 일로와 지금 오른쪽 포탑으로 와 지금 리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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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리타 대지구십녀? 아 뭐야 우와 나 하셨었네 저거를 회복시켜드렸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일로와 피 너 이리지 너도 피 없어보인다 어쭈 어쭈 저기 부수고 있는거 같은데 머사님 여기요 회복이요 힐 피해버렸어 오케이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오세요 돈 많아? 네 안 부수고있어 안 부수고있어 안 부수고 있다